C코드는 검지손가락이 첫번째 프렛 2번줄, 두번째 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으로 세번째 프렛 5번줄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루트는 세번째 프렛 5번줄이 되구요, 6번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C코드의 두번째 코드는 하이코드로 먼저 검지손가락으로 세번째 프렛 전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다섯번째 프렛에 4번줄, 3번줄, 2번줄 순으로 잡아주면 C코드의 하이코드 포지션이 됩니다. 1심의 무료 1심의 무료